아차 그리고 이 친구가 저한테 또 미술 작품 선물을 준다고 해서 저도 담내로 요즘 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 바로 한국 마스크라고 하더라고요. 이 귀한 선물을 제가 또 담내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미국 친구가 좋아할까요? 좋으세요? 그 마스크 저는..우ıy..거 뭐지? 바닥의 붙은 곳에 든 마스크인데 이 마스크에서 자세한 마스크에서 자기 화장실을 구매해요. 지금 제가 화장실이 마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마스크에서 여기가 마스크에서 사용한 것 같아요. 지금 Martha의 마스크에서 사용한 거에요. 한국맥스! Thank you! Hope you like it Now I can go out I can be safe Hope you like it It looks nice Where's the.. The nose part You can adjust it I'll try Kingdom From The 1, 2, 3, 4, 4, 5, 5, 6, 6, 6, 7, 8, 8, 9, 9, 10, 11, 11, 12, 3, 12, 27, 좋아서 가지고 mori의 볼륨이 적셔야되기엔 자, it has lots of open space söylen espaço How about nosepal? Is it comfortable? 예. It kind of sits nice. It's a little protected. yeah, it's clean. It's in a packet. It's floating. 네, do you like it? This one uses coffee filter. So, this one's better. 제가 1회에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가 더 좋아합니다. 아, 커피 필터. 한국의 마스크가 더 좋습니다. 한국의 마스크가 더 좋습니다. 한국의 마스크가 더 좋습니다. 한국에 있는 핸드폰을 받은 사람이랑, 그리고 이 마스크가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좋은 것입니다. 아, 한국에서 더 안전할 것 같아. 만약에, 이거 안전할 것 같아. 더 안전할 것 같아. 더 안전할 것 같아. 예.